예 여기는 캘리포니아 바스토라는 곳인데요 LA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이 모아비 사막 쪽에 지금 폭풍 먼지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어 지금 대낮인데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 인데요 지금 날이 어둡습니다 아 지금 LA 쪽으로 갈수록 먼지가 지금 심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와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와 여기 오니까 조금 이제 먼지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지금 이상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똑바로 못가고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차선을 보고 왔다가 나왔다가 좁고 가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계속 지금 좁고 가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완전히 졸든지 약을 먹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2X 5 132 132 152 153 여기는 캘리포니아의 헬스페리아라는 곳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도착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엄청난 바람과 함께 먼지들이 하늘을 다 뒤덮고 태양을 다 가렸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딜리버리가 있어서 여기 목적지까지는 약 40마일 정도 남겨둔 트러스 앞에서 오늘 밤에 차박을 하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할 예정입니다 온통 지금 하늘이 다 먼지로 뒤덮여 있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지금 차 안에 있어도 차가 흔들흔들합니다 바람 때문에 기상하게 오늘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있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사막에서 날아온 가시가 엄청나게 박혀있는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면 이게 막 날라다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먼지가 섞인 현상인데요 이렇게 쓰레기통 뚜껑도 날아다니고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어디서 굴러 들어오고 지금 아주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오우 천지가 지금 개백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여기는 캘리포니아 헤스페리아입니다 폭풍을 헤치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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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